가는 걸음마다 설렘이 가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로운 공간 꿈과 감성을 키우는 행복한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 곳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끼를 펼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나누며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제주학생문화원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교육과족들은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모두가 행복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신이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알차고 재미있는 제주를 담은 문화예술교실은 주말을 더욱 기다려지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잠재적 역량개발 및 예술적 재능신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예술적 재능을 키웁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재미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써내려간 동시가 노래가 됩니다 그동안 시선생님이랑 합창선생님이랑 열심히 학습하고 열심히 해서 좋았고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고요 문학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고요 이 곡을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서 함께의 가치 그리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꿈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청소년의 거리에서 학생과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청소년의 거리는 친근한 힐링 공간이자 스토리가 있는 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주 학생 문화 버스킹에 두 번째로 참여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킹을 열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 공연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다양한 공연 체험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함께하는 예술 콘서트를 통해 교육 공농체와 도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해합니다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제주도민이 하나 되어 문화예술 체험을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예술 영재 학생들의 열정과 꿈을 격려하고 인성과 자질을 지닌 창의적인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소개해 주셔서 음악에 대한 판이 넓어진 것 같아요 나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며 함께 꿈을 이어가는 곳 어울림학교는 제주도 내 학업 중단위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배우는 사람도 즐겁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숨겨온 예술적 길을 마음껏 펼쳐봅니다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고 언제나 설레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꿈과 감성을 키우는 행복한 문화예술 교육의 허브 제주학생 문화원입니다 제주학생 문화원입니다 제주현 문화원입니다